잘 지내보자고요 잘 지내보자고 진짜 축하하고 갈 때 더 깜딱깜딱 빛이 나게 하고 가는구만 잘 있었다 잘 있었어 스쿰빗 절진 치 악마비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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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는 엄청 기대된다 했잖아 기차? 기대되지? 뭐 봤길래 그렇게 기대가 돼요? 그때가 생각나 우리 후쿠오카에서 같이 게스트하우스 있었잖아 거기서 내가 커튼 위로 빼꼼 해가지고 안녕 했잖아 굿모닝 잠잘 때 되면 침대 만들고 커튼 칠 거 아니야 도넛 커튼 칠 때 내가 커튼을 쇽 내밀고 도넛 한 개 자꾸 내면서 쉐리도넛? 이렇게 하는 거야 도넛 먹고 싶어서 지금 생기되는 거지 아니야 쉐리도넛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쉐리도넛? 여기가 무슨 역이죠? 방수역이야 방수역 어 근데 보통 방수역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역기름이 바뀌었대 뭐라고? 트렁떼봇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전철을 타고 방수역으로 와서 계단을 하나 올라가니까 트렁떼봇 옆으로 도착했습니다 네 트렁떼봇 주차역으로 도착했습니다 차 뽑았어? 내가 가져왔다 멋있다 Where is you? 트롤리 나랑 같이 쉐리도넛 리터넛 빨리 쉴거라 빨리 쉴거라 쫀쫀쫀쫀 초코 쫀쫀쫀 왜요? 두리안도나도 싫어요 나는 이 초코 쫀쫀이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저거 하는 게 안 나와요? 그래요 어? 12개인데? 그래요 그래 말해볼게 도시락도 먹고 도넛도 먹고 이럴 거야 나는 빵 좋아하잖아요 나무는 내가 내일 넣어볼게요 나는 좋아한 거게요 나 나 나 안좋아해요 좋아하지 바바리안? 바바리안은 근데 무슨 맛이야? 이거 슈크림 맛이야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 그것도 뭐 먼저 먹을 거예요? 나는 슈크림 바바리안? 오케이 그것도 하나 먹을 거야? 그것도 하나 먹을 거야? 몇 개 먹을라고 그냥 뭐 마음에 들 때까지 먹어야지 짠 도넛 맛 똑같다 그냥 동킹도넛이잖아요 짭이야? 동킹도넛이니까 그게 못 사 먹잖아 맞아 아까 적혀있는 거 못 봤어요 동킹도넛이야 동킹인데? 맞아 동킹이 동킹 맞지? 맞아 내가 사람에 대해서 의심이 많이 생겼어 왜 이렇게 여성스럽게 먹어요? 조신하게 먹어야지 나 이거는 못 보내겠다 왜? 조금만 민망해 내가 원래 슈크림 이런 거 안 좋아했거든? 응 근데 계속 좋아진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맛이 바뀌잖아 다 좋아져 응 아 그냥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된 거야? 응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꽃도 여기 맛있어 보이는 거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고르자 우리 응 여기 팟타이도 있네 팟타이도 있고 이거는 팟캇 파오무쌈 팟캇 파오무쌈 팟캇 파오무쌈 이건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샌드위치 예쁘다 나는 이거 먹을래 나는 한 번 더 둘러보고 살고 싶어 그래? 응 냄새 맛있다 찍먹고 싶은 거야? 치앙마이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기대된다 여기 앉아있자 오케이 저희는 떠돌이입니다 맞아요 집 하나 없어야죠 저희는 떠돌이입니다 바로 올릴 거야? 올릴까? 힘이 무척 세구나 다 변하지 아 너 차렴했어요? 응 힘 냄새 따라가 따라가 그렇지 완전히 바로 옆에 붙는다 이거 완전 딱 달라붙네 취뻑찍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뭐했어요 또 뭐야 여기는 배낭여행자들이 많은가봐요 다들 배낭을 많이 메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가방을 메고 줄을 수러 갈 거예요 타기 전에 양치랑 세수는 다 했어요 인터넷으로 예매해서 핸드폰에 펴가 있어요 두 사람 또 또 손에 바리바리 들고 있는거 보니까 참 개구쟁이 같아요 참 근데 이거 다 누구꺼인데? 누가 누구꺼야? 우리꺼잖아 우리꺼야 누가 들으면 내가 혼자 먹는게 없었어 배 안에 소화제 들어있는거 같아 먹어도 배가 고파는데 거지가 들어있나봐 그러니까 큰일이다 여기 조금만 나누지 않아서 어떡해 아니 여기가 한자리가 되는거에요 두개 합쳐가지고 아아 아아 기차가 엄청 길어서 무조건 일찍 들어와야겠소 그렇네 저거까지 가야돼 여기 옆에서 오우 신기하다 아 여긴 벌써 만들어 놓은거 기대되는거 여기가 19번 19번 18번이네 응 응 그때 놀지 진짜 몇번인데? 이게 한칸이라고? 응 두개가 한칸이야 포또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하나에 한 명 자는 걸로 생각했어 에이 그건 아니다 나 여기서 편집하면 되겠다 응 공부할 수 있어 여기 플로우로 있어 안녕하세요 이웃서촌이네요 저희 그렇네요 그렇게 됐네요 저희 잘 부탁드려요 시끄럽게 떠들지마 시끄럽게 떠들지마 떠들지마 이제 위에 쓰는 사람이 오면은 같이 앉아있다가 응 8시 되면 이거 침대 만들어주면 그때 따로 빠이빠이 하는거야 맞아 우리는 중간에 그 실종이컵 있잖아 응 그거 하나 냅두고 얘기하면 이렇게 자기야 뭐해 이렇게 그때 들려 잘 지내보자 우리 그렇죠 종화로 오토나잉 응 근데 나는 좋은데 우리는 괜찮을 것 같아 종화로 오토나잉 응 이즈오케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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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데 출발하기 전에도 밥 먹고 싶어가지고 아 아 음 맛있네 음 이게 기차여행이지 음 내가 동영상만 보다가 뽀또랑 같이 기차여행을 하게 될 줄 몰랐어 지금 조금 감격스러워 그리고 예전부터 기차는 식도락 여행이지 맞아 그래서 내가 도시락 사자 했어 삼각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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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여기 식당이야 오케이 꺼져 있긴 한데? 여기 있네 칫솔이랑 이런 것도 다 있어요 지금 밥 먹은 지 30분도 안 됐는데 또 배고프다고 오늘 기차에서 간식을 먹으려고 과자 몇 개 샀거든요 이거는 제가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고 있는 건데 돼지 껍데기 과자인 거 같아요 돼지 향이 조금 나면서도 아주 맛있는 달달한 거 술 한 주요 달달한 따뜻한 돼지 꼬리처럼 말려 있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다 급하게 이사했어 와 러브하우스다 나만의 아늑한 집이 생겼어 내가 먼저 들어가는 거야 여기 내 집이잖아 이거 못 하게 놨자 나 펜지 빼야 돼 도와줘요 웅맨 들고 열고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방해하지 마세요 왕모가 영상을 저한테 주면은 제가 그 영상을 가지고 자막을 편집한답니다 바로 딴짓한다 2층 감성도 좀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찼어 확실히 1층이 많이 팔린다 2층은 좀 비운다 이렇게 앉아있다가 예쁜 여자 지나가면 보통 워터에 산 아까 저녁 먹은 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우곡우곡 먹을 때고 따라갔어야 됐어 보통 소리가 들리지 않아? 뒤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뒤데데데데데데데 뒤데데데 진짜 잘 먹고 있어 잘 먹고 있어 여기가 무슨 소화 여행이에요? 놀러 오게 빨리 누워봐 내가 놀러 갈라 했어 내 방 좁은데 헛방맨 같다 그럴땀 이제 10등 이럴게 이렇게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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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림이 안 일어나서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혜림이 안 일어났어. 어때..трomp. 일어났어 x2 밖에 뷰도 좋은데 왜 커튼을 이렇게 덮겨놨어 correl avant 키가 175만 달кий. 머리를 끝으로 대변이 gold를 해야 딱 맞았어요. 발바닥이 좀 베이드라고. 그 반응은 뭐예요. 내가 생각보다 키가 컸네? 라는 거에요? 아니면 이게 좁네? 영혼이 없는 거였어요. 알겠어요. 아 근데 진짜 다 초록초록 뷰다. 응, 초뷰야, 초뷰. 아팠다. 같이 먹으면 어떡해? 나 지금 속이 안 좋은데 이걸 꺼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꺼내야죠. 나 혼자 다 먹게. 왜 이렇게 꺼내줄? 아이고, 예뻐요. 한 입에 먹어? 꼭꼭 씹어먹어. 또 체험디, 나처럼. 기차에서 도넛 먹으니까 꿀맛이다. 왜 어제 쉐리 도넛 안 해줬어요? 쉐리 도넛? 도넛 만드는 거 있었어. 내가 만들진 않고, 만들어서 나오는 거를 이렇게 넣었지. 작게 나오거나, 옆에 찌그러진 게 있거든. 그거는 여기 안 넣고 바로 여기 넣었어. 바로. 아, 형 오늘 도넛 몇 개 만들어야 돼요? 응? 금방이에요? 갑자기 사온 건 뭐야?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저희가 7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체크인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에어비앤비라가지고, 일찍 못 들어간대요.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메세지도 보내 봤는데, 다른 사람이 숙소를 쓰고 있어서, 얼리 체크인은 안 된다고 하네요. 포토콜라 달라고? 포토콜라 달라고, 아니면, 포토콜라 달라고. 내가, 열심히 하고 쓰게. 빨리 빨리 하라고. 어? 커피 안 먹었어? 커피가, 파는 커피가 없고, 자판기 커피 밖에 없어. 그리고, 에너지들이 그래요. 뭐, 박카스 비슷한 맛이 나는데, 조금 찝찝한 맛이에요, 이게. 짜자잔. 많이 먹자. 제육볶음이랑, 물 넣으면. 근데 이렇게 먹어야지, 부르륵부르륵 넘어갔나봐요. 원래 체크인 시간이 3시인데, 저희가 로비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2시에 지금 체크인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와, 엄청 깔끔해 보인다. 우리 방콕에 있었던 데랑 완전 달라. 저희 친구 홀려있어요. 저희는 도착해서, 씻고, 낮잠 좀 자다가, 이제 막 일어났어요. 저희가 원래 한 달 동안 있으려고 했는데, 일정상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2주 정도 있으면서, 저희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궁금해 주세요. 저희 그럼 여기서 2주 동안, 2주 살기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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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저는rei lifespan 감사합니다.